리반드가 나왔는데 대명 선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한라 조미노입니다. 내주고 김영준 선수가 또 들어와 있어요. 남희도 멈춰놓고 네, 한라는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셋업이 됐기 때문에 천천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남은 시간 20초. 조미노 밀어주고 짧게 슛골! 다시 앞서가는 안양 한라 신상훈이 팀의 리드를 가져옵니다. 네, 완벽한 패스플레이로 정말 대명 수비준들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눈 놓고 당한 거죠. 눈뜨고 당한 거죠, 방금은. 이번엔 정말 완벽한 패스워크로 인한 골이었고요. 조미노, 그리고 마지막에 신상훈의 피니쉬. 이게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PK 상황에서는 플레이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라에, 조미노 선수, 신상훈 선수, 그리고 안지휘 선수가 정말 절묘하게 잘 노렸습니다. 네. 지금도 문전 앞에서 신상훈 선수를 온전히 막하기가 어렵죠. 왜? 신상훈 선수를 막게 된다면 반대편 사이드가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적 우위를 정말 잘 살린 파워플레이의 교과서 같은 득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